영일만 메히, 정재희 선수였는데요. 세징야 선수 상당히 또 많은 축하를 받았고요. 지난 라운드는 최고의 날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라운드 바로 이곳에서 50, 50 클럽에 가입하게 된 세징야 선수에게 축하 시상식이 또 펼쳐지겠습니다. 많은 꼬마 팬들도 세징야 유니폼을 입고 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경기 뚫려라고 하는 집중력이라고 할까요? 굉장히 대단하다고 그래요. 대한민국 K리그 역사에서 50, 50 클럽도 굉장히 적습니다만 60, 60 클럽, 또 70, 70 클럽, 또 그 이상도 노리는 염기훈 선수도 있고요. 포항이 역습하는 것을 또 한 번 끊어내는 홍철입니다. 세징야 선수는 라마스! 은평국의 선방! 하지만 라마스의 왼발 너무나 정확합니다. 세징야 선수는? 역시 그 중심에는 세징야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 세징야. 마루테 유타. 오 제꼈어요. 제카에게 세징야가 침투합니다만 걷어내는 신광훈. 라마스에게 라마스. 들어주고요. 황재원 넘겼을 제카. 이겼습니다. 대구FC 선제골. 제카. 이것은 지금 황재원 선수. 완전히 러딩. 프리헤더. 제카의 고공플레이. 라마스. 드랙백한 이후에 왼발로 찍어 올립니다. 세징야 출발합니다. 완벽하게 떨어집니다. 세징야 연결받고 신광훈 앞에 두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헤딩 처리하는 박수구. 세징야가 내려올서 받았습니다. 세징야. 세징야 견뎠어요. 라마스. 라마스 갑니다. 왼발로 또는 신제도가 주지 않았습니다. 세징야 들어 올립니다. 세컨. 퍼스로 갑니다. 전의 중심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플레이했는데도 끝까지 지켜내면서 크로스로 올렸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난 시즌도 아시아 챔피언스의 결수지에 올라갔었군요. 아멘스영 슛. 그리고 올렸습니다. 황재원. 황재원. 황재원 선수의 크로스였는데요. 황재원 선수의 크로스였는데요. 황재원이 연기를 해주고 고재원 역시 완벽한 위치 선정. 그리고 헤드업. 고재원이 6골째. 그리고 오늘 경기 동점골입니다. 라마스. 황재원. 세징야. 라마스 쪽으로 3차원 패스. 다 되지고요. 라마스가. 고재원에게. 고재원. 핸드볼 반칙입니다. 제카. 세징야. 중앙에 선수가 없습니다. 제카가 천천히 들어갑니다. 세징야. 좌우를 밀고 들어옵니다. 세징야 이동합니다. 세징야. 찍어 올리고 반대편. 헤드업 닿아지고. 정태웅. 올렸습니다. 제카 쪽입니다. 좀 길었어요. 라마스 쪽. 바로 에어사는 포항이에요. 라보나 킥. 제카요. 제카 영전. 제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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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버키다. 이 라보나가 들어갔어요. 정말. 제카. 천국 같은. 결승 골기회를 놓칩니다. 이 라보나가 들어갔어요. 참고로 말씀드린다만. 다음주에 펼쳐질 대한민국과 브라질의 A 매치의 새증야는 없습니다. 그렇죠. 제카 내려왔어요. 자 현대력 올라갑니다 제카! 제꼈어요! 제카! 제카 다퀴사로 빨랐습니다! 라마스 쪽입니다. 라마스 앞에는 이수빈! 오 제카 쪽으로! 제카! 라마스! 제카! 올려주고! 길게 쳐내고! 라마스가! 라마스가! 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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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마스 쪽으로 공이 왔습니다. 라마스가 반대편 세직냐에게! 세직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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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역그물입니다! 역그물 코너킥! 라마스가 대지를 가는 패스로 세직냐에게 전달! 그리고 과감하게 니어포스트 때를 받습니다만 심상민의 발에 맞고 벗어납니다. 경기! 종료됩니다! K리그1 15라운드 경기! 자 대구와 포항 선수들이 모두 그라운드에 무릎을 꿇고 들어 놓고 널브러집니다. 모임 소원 선수들이 다중에서 막상민의 발에 맞고 소원의 전달을 입력하고 있습니다. 뇌! 이태희! 뇌! 뇌!